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은 부의 인문학 책 중에서 제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폭락이 온다. 어떤 사람은 아직 폭락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부동산 폭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리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 제가 2005년도에 마포에 평수를 늘려서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인데 그때 한 2010년도에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된다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포대로 주변으로 업무용 빌딩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확충되는 호재가 있었고 직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였던 거죠. 그리고 여의도나 종로에 가기가 상당히 편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는 수요자들이 많았었거든요. 2008년도에 리맘브러스트 사태가 왔을 때도 실수요자들이 좀 풍부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폭락한다, 집값이 반값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했죠. 그래서 저는 리맘브러스트가 왔을 때도 상당히 마음 편히 지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앞으로 부동산 폭락이 오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살펴보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따랐을 때 어떠한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오를 거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서울과 지방부동산이 양극화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트렌드가 슈퍼스타 도시가 각광받고 더 많이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슈퍼스타 도시에 투자하라. 세 번째는 어떤 도시가 뜰 것인가 그리고 어느 동네 부동산이 뜰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즐거운 도시 그리고 인재가 몰려드는 도시 그러니까 자녀교육과 안전이 좋은 도시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곳을 사라. 그러니까 GTX가 조금 있으면 수도권에 공사를 해서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변 집값과 상가 집값이 변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간략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입니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에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가 침체계를 걷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요새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싼 임금을 가지고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분업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을 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화가 적용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는 혁신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보다는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인 거죠. 그런데 이런 혁신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뭉침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뭐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산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요. 둘째는 혁신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는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혁신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후진국이나 임금이 싼 지역에서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기업들이 한 곳으로 뭉치게 되고 이런 혁신기업이 모여있는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는 쇠퇴할 것이고 서울이나 판교,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기업이 자리 잡은 지역이 부동산 전망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지만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이런 혁신기업이 지방도시에 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슈퍼스타 도시에 투자하라. 최근에 2000년도 이후로 슈퍼스타 도시의 가격 상승률이 되게 두드러졌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슈퍼스타 도시로 인재와 기업이 집중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업이 자기 이익을 찾아서 슈퍼스타 도시로 몰리는데 이유가 한 곳에 집중해서 대량 생산을 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져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업이 모여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중간제와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유리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 곳에 뭉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산업 크러스터가 생긴다는 거죠. 뉴욕, 런던의 금융회사가 모이고 로스앤젤레스의 영화사 우리나라 같은 건 여의도의 금융회사가 모이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인재도 슈퍼스타 도시로 모인다는 거죠. 인재가 모이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아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슈퍼스타 도시의 집값이 급등했고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은 서울 같은 슈퍼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시에 투자를 하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도시, 어느 부동산이 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즐거운 도시, 그 다음에 인재가 몰리는 도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흥망성수의 여부는 특히 인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가 몰리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주는 도시가 돼야 되고 아까 얘기한 자녀교육과 안전이 중요한 곳에 인재가 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즐거운 도시가 되기 위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음식문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도시일수록 레스토랑이 많고 흥미로운 카페와 술집도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패션 문화의 발달도 도시가 성공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이 또 도시를 흥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이런 데가 그 도시가 뜰 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대가 정말 처음에는 좋은 카페나 먹거리, 그 다음에 거리 예술 때문에 확 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권이 연대에 있었는데 요새는 연대가 거의 죽어가고 홍대가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래서 홍대 주변으로 상권이 확장되면서 그 주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짝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것도 도시를 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짝을 만날 기회라는 것은 카페나 술집, 식당이 많은 곳인데 아까 얘기한 홍대나 강남역 그 인근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도시성공 요인 중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교육과 둘째는 안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재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곳이 집값이 상승할 여력도 크고 뜰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느 지역이나 대체로 안전한 편이니까 자녀교육이 더 중요하고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면학부위가 좋은 동네가 가격이 오를 동네고 자신이 떠오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데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사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수익성 부동산, 즉 상가나 오피스텔, 업무 시설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거용 주택은 주변의 거래 사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성 부동산은,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상권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은 장사가 잘 돼서 상가에서 수입을 많이 벌어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곳을 사라. 교통망이 확충이 되는 게 집값이나 지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에 GTX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도권에 GTX가 개통되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 개통은 두 지역의 차이를 줄인다고 해요. 서울과 GTX 개통이 되는 지역인데 서울 집값과 동탄 또는 파주 운정 지역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둘째로는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에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상가는 서울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철도나 교통망이 확충되면 상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빨라진 교통에 힘입어서 서울에 와서 쇼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빨대효과로 병원, 치과, 백화점이 더욱더 잘 될 가능성이 있고 GTX가 개통된 역 주변의 상가는 독점적 지위를 잃어서 상가는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이 우유 가격의 최고가를 결정한 게 결국 우유값의 폭동을 불렀다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는 요소가 될 거지 안정시키는 요소는 될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빠르고 간략하게 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책은 요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읽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서 읽으셔도 되고 도서관에 가서 빌리셔서 읽어도 되고 서점에 가서 서서 읽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3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걸 볼 거고 이번 시간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